한국 신용평가는 대우조선해양의 무보증회사체 신용등급을 A-에서 트리플 B로 내렸습니다. 대우조선해양의 2분기 영업손실 규모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는 게 신용등급 조정의 배경입니다.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중순께 A-에서 A-로 신용이 떨어진 뒤 보름만에 다시 추가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. 삼성중공업의 신용등급도 AA-에서 A-로 떨어졌습니다. 신평사는 삼성중공업의 프로젝트 관리능력과 원가통제 여부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점을 강등의 이유로 꼽았습니다.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지난 2분기에 각각 3조 318억 원, 1조 5,48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KSG 뉴스 이은수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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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